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에 솔직해 무시를 못하겠잖아 강서준은 나에게 1년 정도로 충분한 사람이었으니까 내 인생에 그만큼만 함께 해도 평생 담을 사람이었고 나는 그에게 1년 안에 사라질 사람이라 생각했다 이거 뭐야 이게 왜 내 거잖아 왜 안 버렸어 그러지 않길 바라 쓰면서 어쩌면 강서준이 죽어라 힘들길 바라 쓰면서 또 벽 뒤에 숨어버렸다 1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너 나한테 1년 동안 잘 해줘야 해 진짜로 이렇게 가 근데 너 왜 나한테는 차갑게 불어 똑같이 전혜인인데 왜 나한테는 차갑고 걔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불어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네 나한테 미련이 남은 거야 걔한테 미련이 남은 거야 그냥 우리가 성향이나 같이 가는 거 다 달라서 안 맞는 거지 알아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는 알면서 대체 왜 나랑 계속 연애가 하고 싶은데 나는 혼자 안 거야 강서준을 모두 함께한다 그 감정이 싫어 오빠 끝났다 나오게 강서준! 이제 와서 다 깨달았다 다시 받아달라 뭐 그런 거 아니지? 강서준! 얼마 안아? 도망치고 싶었던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티 아스피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뜻이잖아 떠났으면 안 다쳐야지 너가 이렇게 계속 밀어내면 나는 너처럼 그냥 계속 너가 너처럼 그냥 계속 너가 아빠이야 부탁이야 우리가 서로 많이 다른 건 나도 인정해